노바 214 아 노바 이거 안 좋잖아 아 스완종 고수들 마사지 좀 해줘요 아니 나 지금 막 400냉 500냉이랑 했는데 솔직히 내가 더 잘했어요 지금까지 한꺼보면은 토보랑 같이 해야 된다고? 이거 한번 해가지고 안되면 수환할게요 이거 다음판에 수환할게요 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환신이 기어코 이 사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원의 동력을 활성화시켜 아몬의 공격을 물리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이래? 다 처음이래? 그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탁공대 수비 위치로 지금 노바 잘하심 어이 노바만 확인함 오케이 믿어보겠습니다 추락 아마도 이곳에 도착하십시오. 저거 가 저거 가다 저거 가다 어 저거 가다 이제 빠르게 써보냐 입영을 너무 많이 끼치는 것을 이동할 것이다 다시 쏜기 떼어낼 거 다는 것이다 대단한 페이지만 진짜 많다 내내 호위에 다시 쏜기 헤드가 겹힌 나 역시 고ciamo Also Guy 일부러 와야 할 것 같아 와 이거 적이라서 좋아 야 노방아 좋네 커맨드 지워주고 하는게 더 군대 공장 지워주고 업그레이드 더 신경 써줘야겠죠? 이러고 이제 터로 전화가 잘자 우와 현재 자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이틀 엄bir하다고 생각하니까 총 넌 곤다 지금igkeit 더 리액션을 줬어요 저렴하고 더 리액션으로 이동하는 소리 이거 못 놔주네 아몬이 공허 군수자로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군수자를 제거하십시오 뭐 하지마 곧 올텐데? 최자 일단 올라가 올라가 이제 올라가 올라가 자 나는 11시 님은 5시 오케이 최대한 4명의 계단이 5명의 계단이 알겠다. 정보 고맙다 방어를 시작해볼까 잘하고 있어 아 괜히 불렀다 경렬 방어 쪽으로 가려다 정보가 안 되니까 전메 정보가 안 되니까 혈액이 만들기 정보가 안 되니까 탁 정보가 안 되니까 그렇고 도바 잘하고 있는데? 아 이거지 이거지 좀만 들어와 좀만 들어와 좀만 들어와 쾌척 뭐해 한심 한심 너 봐 죽는다 너 봐 죽는다 뭐야 이거 뭐가 잘하는데? 오오 살아났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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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깨자 이거 깨자 아 뭐해 아 럭크 럭크 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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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프다 도와줄게 도와줄게 3점 더 1시 도와줄게 아 그럼 다시 전장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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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전장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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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 뭐야 이거 맞고 바로 7시 맞고 바로 7시 어 뭐야 야야야야야야야 지은님 뭐야 여기 모았어 멋있었다 뽑아 뭐 있었어 뽑아 뭘 오바가 다 합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뭘 캐리바드 서로 둘 다 잘하고 있구만 지금 저격수가 아는게 하나 있다면 그건 자기기지 방어하는 법이지 야 겁나 많은데 잠깐만 어떡해 오 좋아 우와 빨리 와 빨리 와 로버 빨리 오셈 오케이 빠져간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최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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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이렇게 많아 어? 와 이거 못 깼어 이게 아몬의 공격이 사원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원을 방어해야 합니다 어? 깼다! 잘하셨음 오 나 못 깨줄 알았는데 깼네? 아 캐리 했죠? 레이너로 와 와 와 레벨 겁나 망이 올라왔네? 아 이마재 이거 하는거구나 레벨 올리는거구나 이거 자 확인해 보고 전해전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